성 도미니코에게 평탄한 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오랜 동역자였던 디에고 주교가 죽었고 또 3명의 수사들이 도미니코를 떠나버렸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일부 교회 멤버들과 이단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미니코의 사역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수녀들은 기도하고 격려하며 도미니코를 도왔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성인들의 생애가 그러하듯이 성 도미니코의 생애는 많은 기적이 따랐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2011년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영국 술래자 그룹이 스페인 콤포스텔라의 사도 성 야고보의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 술래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론강을 건너는 동안 과부화된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근처 교회에 있던 도미니코는 구경꾼들과 군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술래자들은 이미 물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미니코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술래자들이 강가로 나와 강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술래자 중 한 명으로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후에 설교자회의 첫 회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도미니코회를 설교자회라고 하는데요. 이단들을 깨우치는 설교가 성 도미니코의 핵심적인 사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때 사건에서는 배사공이 도미니코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코가 기도를 하자 그의 발밑에 동전이 나타났고 도미니코는 그것을 주어서 배사공에게 주었습니다. 그도 도미니코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때는 캐스트레 시에서 도미니코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저녁 먹으러 오라고 전하기 위해 신부 한 명을 도미니코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도착한 신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미니코가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돌아와서 원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직접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프랑스의 마테오라는 이름의 원장도 도미니코회의 첫 회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설교자들의 그룹이 형성되어 도미니코의 사명을 지원했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노력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자 도미니코는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교황 호노리오 3세는 도미니코에게 공식적으로 설교자회라는 이름으로 수도회를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성 도미니코가 견고히 세워놓은 기반 위에서 수사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더 효과적으로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대중 앞에서 2단 지도자들과 공개적인 토론도 벌였는데 때론 물리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미니코가 2단 설교자들과 공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이 끝나자 군중들은 토론의 승자가 어느 쪽일지 궁금해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들은 쉽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도 두 편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들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가르친 것을 불에 태워봅시다. 그래서 타지 않는 쪽이 이긴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성 도미니코와 알비젠스 2단 설교자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들은 나무를 쌓고 큰 모닥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2단 설교자가 그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책은 모닥불 속에서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그가 소중하게 간직한 설교책을 품에서 꺼내어 조심스레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집이 불에 타지 않고 헐헐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서 튀어나와 도미니코의 품으로 다시 날라왔습니다. 놀란 심판관들과 군중들 앞에서 도미니코는 다시 그의 설교집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의 설교집은 불타지 아니하고 그에게로 다시 날라왔습니다. 도미니코는 세 번째로 한 번 더 던졌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 중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성 도미니코와 뜻을 같이하는 그의 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미니코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코는 처음과 같이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 마을 저 도시로 걸어서 여행하며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소년 시절부터 그랬던 것처럼 침대에서 자기를 거부하고 바닥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 그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유일한 소유물은 지팡이 하나와 그가 어깨에 메고 다녔던 그가 읽고 또 읽고 했던 마테오 보금서와 사도 바오로의 서신이 들어있는 조그만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1221년 7월 도미니코는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바닥에 눕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코는 그들에게 겸손과 자선의 정신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그해 8월 6일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그들에게 겸손과 자선의 정신을 잃지 말 것입니다. 성 도미니코는 그들에게 겸손과 자선의 정신을 잃지 말 것입니다. 성 도미니코는 그들에게 겸손자의 정신을 잃지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